어린 두 장면의 살벌한 싸움은 목을 다하자면 목을 학교폭력 예방 교육으로 많이 하셨습니다. coverage omme ünkü 표정 잠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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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겨τη윗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눈 감아야지 실수 쟤 뭘 하는거야 지금? 찌질해서 누가 가장 찌질하는거야 apa 3판 1번이 38 3번 이 3 2 Az me 근데 3번이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3번이라고 어? 3번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남학생들이 좀 이런 게 안 나와 남학생들 야 그까지 하루 내리는데 이런 일 때문에 혼자 내리시는 거 네 2번이 가장 많이 남았죠? 그러면서 제가 우리 자네들한테 이런 얘기 선생님이 결혼해서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어머니가 식을때도 없으신 원룸이 붙다고 하시고 그래서 그 10년간을 어머니가 무슨 얘기하면 어머니 말씀에 대해 1,2년이 있지 심리중에 1,2년이잖아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아름답게 전해볼까 그래서 나름대로 우아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어 100번 하면 본적을 권진도 1번 밖에 나머지 9번은 모두의 관계가 다 나빠져 쥐땀을 천한 찌질한 남편 1차로 나빠 그리고 시어머니도 더 미운 거야 그래서 우리 우리 반 학생이 뒷담 하지마죠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 앞에 이 자리에서 작성합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이 누군가에 우리 반 학생이 누군가에 뒷담을 까면 문상만원 쏩니다 그 학생이 그게 아예 흔들어 막놓을 결 단순한 교수는 이 지갑 속에 문상을 늘 갖고 다니는다 이렇게 충격이 있고 그리고 그리고 결과를 붙이는데 어디다 그 결과를 교실에서 하면 어디다 붙이는게 가장 좋을까요? 뒷문 저자리 뒷문 여는 저자리에다 딱 붙이는데 그것도 B4로 해 A4는 애들에게 너무 익숙해 B4 가급으로 해가지고 이 결과를 우리 반의 2번이 명령이다 이렇게 그러면 애들이 나갔다 들어왔다 할 때마다 그인이 도표로 가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? 뒷돈 뒷담 전환 곳이 정말 삐질한 겁니다 나름은 정의의 사도라고 생각하고 정의의 메신저라고 생각하고 했지만 이렇게 학교를 무능하게 한 곳이 아예 스며들게 있거든요 학교 전체 차원에서 우리 전체 차원에서 꼭 현관에다 하셔도 좋고 아니면 학교마다 자치적인 시간에 이걸 일제히 이걸 전교세에 인쇄해 저희는 연봉구단기 했을 때 학생생 생기비자 하면서 이걸 전교세에 해버렸어요 다 학교들에게 학교방에 넣어드리고 보내다가 통계내지 마시고 그냥 보내다가 그러면 그 생기비엔 일꾼들이 많아 어떤 일꾼들이 많아 교내봉사 많아 저는 교내봉사 대환영 어떤 날 그런 애도 없으면 맨이 서운해 이렇게 하는게 놓고 통계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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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정말 열심히 병사도 의미있는 것 같고 이렇게 스며들게 눈에 눈에 아 뒷단까지는 쓰지지가 않고 이렇게